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면서 강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문으로 밀어넣겠다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워싱턴 청하석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합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먼저 전략적 인내 같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북핵을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압박과 개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는 강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임을 명기했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도록 관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도발에는 응징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성명 발표에 앞서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을 모아놓고 성명을 발표한 건 북핵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